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실물이 등장하면 본격적으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봇은 어떨까요? 지난달 보스턴 다이네맥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고요. 또 레인보우 로봇틱스 역시 바퀴로 움직이는 양팔 로봇의 사전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 현대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혁명에 뛰어들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기대감에 걸맞는 성장 속도도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로봇 사업은 보통은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통해서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아예 직접 키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소식들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삼성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했었는데 이걸 접고 휴머노이드 연구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실 레인보우 로봇틱스 말고 삼성전자가 로봇 연구에서 손을 떼고 있었느냐. 또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삼성 밑에 삼성 R&D 센터라고 삼성 리서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9년부터 해서요. 삼성봇 그리고 또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이런 보행 보조 로봇들도 많이 개발해서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가정용 사무용 이런 지능용 로봇들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또 좀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로봇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율주행 연구도 그만두고 이제 로봇 쪽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그래 조금 더 삼성전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진심을 다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봇 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가 올 들어서 뭔가 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현대차가 좀 특히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좀 적자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로봇이 바로 이 뉴 아틀라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게 보면은 막 이렇게 머리도 저렇게 360도 돌아가고 몸도 돌아가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기름으로 움직였는데 저게 지금 전기로 움직이는 거고요. 또 저렇게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범용성도 높다라는 점에서 뭐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은 좀 로봇 개 스팟이 유명한데 이 스팟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저 로봇 개요? 몇 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게 한 9천만 원 정도 하고요. 9천만 원? 그나마 조금 보급형이라고 해서 나온 중국형 로봇 개가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 보니까 당장 보편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산 로봇 개는 좀 사볼만 하겠네요. 300만 원이면. 저는... 명품백도 들고 다녀준다고 막 그러던데. 네. 저한테는 좀 큰 돈이어가지고. 앵커는 적은 돈이겠지만. 저도 뭐 큰 돈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개인한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업용으로는 그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BMW에서도 지금 이 스팟을 이렇게 들여서 쓰기도 하고요. 인천공항에서도 지금 이 협업을 좀 제안하고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로봇은 B2B 쪽으로는 사용처를 조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보스턴 다이네밍스가 나스닥 상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파란불이 켜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수익성이 입증된 사례가 특별히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를 좀 주저하게 되는 이유거든요.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실적을 보면은. 보면 매출도 거의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네. 매출도 늘지 않았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다이네믹스도 매출은 조금 늘긴 했는데 영업 적자는 계속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20억 원 넘게 늘었어요. 매출이 저걸 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럼 영업 적자 왜 늘었냐 하고 살펴봤더니 CES 참가하고 또 판관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었대요. 또 이게 투자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글로벌 판매법인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컸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시장의 예상 속도랑 거의 걸맞는 속도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텐데 이제 하반기부터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살펴보셔야 될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역별 매출도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서 특히 북미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두 번째가 북미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거의 80%가 늘었어요. 북미 매출이. 그럼 북미 매출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북미가 가장 협동 로봇의 수요처도 많고요. 또 이게 판매 단가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외형 성장을 하려면 북미 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속도에 맞춰가고 있다 보니까 연간 단위로는 특자 전환까지 기대하고 있다 정도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300만 원짜리 로봇이 나오면 좀 사시겠습니까? 강아지 로봇?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생각이신 대표님께 로봇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로봇 상장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만큼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기대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로봇 산업이요. 맨 처음에 시작은 감속기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딱 맞아요. 이 부분이 대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제일 촉발된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그러면서 이제 로봇계의 이적보행 이렇게 얘기하면서 휴머로봇이 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찾기 시작했고요. 찾는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면서 삼성 지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며 로봇 시장이 개화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곧 모듈이와 양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이킬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투여되는 비용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로봇 라인업이 아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산업용 로봇에서 우리가 산업용 로봇을 하면 기준기처럼 큰 물건을 들고 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람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저는 자동차,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을 때 로봇이 커피를 만들더라고요. 이런 로봇들, 서빙하는 로봇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이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수요처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보니까 9천만 원짜리 로봇이더라고요. 그게 오늘 10월부터 판매가 당장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로봇주가 가장 좀 투자에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 로봇주, 그러니까 작은 청소로봇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로봇주는 전체적으로 밀렸고 내렸습니다. 안 내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안 내렸어요. 두산 로봇틱스도 고점 찍고 밀린 그런 상황이고 물론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고점에 있었다가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점진적인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삼성이라는 후광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양팔형 로봇, 이동형 양팔형 로봇이 아마 지난달인가 이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양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에서는 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 연결되는 협력업체에 공장 자동화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공단 자동화, RS 오토메이션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꽤 많은 부분에 확산 속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건에서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족 보행, 사족 보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공장 자동화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현재로선 제 마음에 꼭 드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어떻게 오늘 주제 정리해볼까요? 사실 이 로봇을 일상에서 많이 바라볼 수 있겠다, 보편화될 수 있겠다라는 미래는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속도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마디는 분명한 방향성, 문제는 속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상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던데 근로자 한 3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성능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배혜지